자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따 주고 오케이 여러분 유화 여러분 6월 2일이 되고 이제 러켓센터에 사자탈 주니어랑 위대한 사자탈이 나왔어요 골드기어로 뽑을 수 있는 카트구요 일단 능력을 먼저 보면은 100% 확률로 미사일을 황금 미사일을 변경해주고 자석 황금 자석 명중시 높은 확률로 황금 미사일 획득 그리고 황금 미사일 명중시 높은 확률로 황금 자석 황금 벼락중 1개 획득 그리고 부스터 사용시 높은 확률로 황금실 획득이래요 뭔가 미들 카트인데 제가 사실 물차 카트는 좀 부담스러워서 잘 안 샀거든요 근데 미사일 카트는 좀 그 부담감이 좀 덜해 그래서 저는 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사자탈이 원래 중서배선에 그 이 로봇거북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미사일 종류만 다르고 로봇거북 능력이었던 사자탈이 이제 한삽에서는 위대한 사자탈이라고 해서 좀 능력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황미도 좋고 일단 황금 벼락이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패지? 그래서 셀드나 천사로만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황금 벼락도 꽤 괜찮고 황미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바로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특혜를 구매하시고 골드 기어를 구매하시길 바래요 천장은 아니야 천장은 아니에요 어쨌든 한 130개 한 130개 쓴 거예요 천장은 아니에요 자 커스터를 한번 볼게요 페인트 오 노랑 연두 이건 뭐야 파랑? 하늘? 하늘색 그리고 특혈은 오 약간 컬러가 어 이거 예쁜데? 이거 일반 색깔이 이거 일반 페인트인데 예쁜데요? 얘가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특혈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근데 컬러가 대체로 예쁘다 얘는 그쵸? 어 페인트 별로라고 어 얘는 예쁘네 얘 예쁘다 오 좋아요 이거 예뻐요 자 레벨업 바로 시켜주겠습니다 아니야 나 노랑보다 난 약간 핑크 자 능력치는 10, 10, 50으로 해줄게요 뒤로 가면 돼 뒤로 자 다 사람들 보내고 나 하나 먹어 아 좋아요 뭐야 뭐야 오 괜찮아요 추워 버려 우리 팀 러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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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하냐 내가 왜 러너하고 있냐 아니 이거 믿을 차라고 얘들아 나 맞는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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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아 오 나 있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나 꼴줄 달려야 돼 애초에 그냥 걔 뒤에 있자 걔 뒤에 있고 오케이 쏘고 오케이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 다 하고 공격하고 오 나이스 ㅋㅋㅋㅋㅋㅋ 나이스 이렇게 하고 쏘고 쏘고 응 오케이 쏘고 야 느껴봐 하고 공격하고 좋아요 오 천사 좋아요 오 좋아요 막아주고 좀 버려 버리고 러너 갔다 러너 갔다 좋아 이러면 좀 달려도 되지 않을까 자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따주고 나이스! 자 이러고 이제 보내고 뭐야 뭐야 야야야 보내고 야 천사야? 오케이! 아 이거라 이거거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안된다고 하니까 수급이 갑자기 잘되지? 갑자기 욕하니까 수급이 겁나 잘되는데? 오 잠깐만 이렇게 하고 막고 와 좋아요 좋아요 번개나 맞아라 이씨 와 올리타다 아 진짜 웃겨 아 이거 이렇게 해야된다 오케이 그냥 아예 그냥 뒤에 있는걸로 뒤에 있어 출발하지마 아 아 아 근데 진짜 잘나오긴한다 오케이 아 안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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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쏘고 아 안 떠 안 떠 안 떠 용계가 자꾸 끊겨 제발 떠주라 오 떴다 드디어 떴다 드디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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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나오고 뒤에 나가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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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 돼 죽었다 아냐 괜찮아 할 수 있다 괜찮아 할 수 있다 어려워 참전자 아 근데 잠깐만 야 버틸 수 있어? 아 아 나이스 오 좋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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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계 한번만 줘라 아 아 아니야 할 수 있다 제발 제발 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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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떡해 맞는다 범계 맞는다 어 뭐야 범계가 아니라 얘들아 내가 연습한 백미다 아 왜 안 뜨냐고 진짜로 어 뭐야 우와 야야야야 야 야 야 팀킬하면 어깨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러너 있다 러너 있다 으응 나 황실이야 어 얘네 맞춰야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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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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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듯 안 좋은 듯 어떡해 어떡해 아 야 야 할 수 있어 아무나 맞아라 제발 공개 한번만 줘 오 진짜 아 왜 범계 안줘 오 나이스 진짜 범계 한번 떠라 하고 쌌는데 절대 안 뜨네 아 개재미있다 왜 이렇게 재밌지 우와 연계 좀 지리긴 한다 오 너무 좋아 자 가면은 쏘고 다 못가게 하고 쏘고 쏘고 막았어요 으응 피하죠 으응 황실이야 와 진짜 개좋긴하다 으응 황실이야 발이 조심 발이 조심 발이 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야 가자 가자 얘들아 응 이거 못가요 나이스 어 다들 못가죽 으응 황본이야 아하하하 나는 황실이야 아 개좋아 진짜 와 진짜 이렇게 하는거네 내가 아까 개못했네 오케이 우와 오케이 오 이거 뭐야 아 안 떴다 으응 실드 하나 써 오 나이스 실드 어 가자 야 시코라 우리 딜런데 우리 매달인데 러너하고 있네 하하하 개웃겨 뭐야 이거 러너도 나쁘지 않아 보여 어 어 어 어 어 나쁘지 않아 야 러너하면 어때 뭐 미들 뭐 왜 하면 안돼? 뭐 어쩔거야 나이스 황보니쥬 일미쥬 목가쥬 행동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맞아 제발 맞아 제발 맞아 제발 맞아 나이스 자 이렇게 사자탈 타고 달려봤는데 어 처음에 초반에 제가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아예 진짜 완전 뒤쪽에서 자석 수급하면서 그리고 황미 수급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번개를 이렇게 수급해서 상대를 조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골레이또 러너, 서브러너, 미들 둘 이렇게가 조합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러너만 탔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재밌는 미들 카트 나와서 너무 좋고 진짜 운영 잘하면은 정말 좋은 카트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확률이 조금 높은 확률이라기에는 높은 확률이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한 약간 높은 확률 정도?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한창 잘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확실히 뒤에서 둬줘야 하는 카트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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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